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두식 역을 맡았고요 공진 마을에서 최저시금만 받고 마을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한마디로 해결사 같은 홍반장이라고 하죠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되지? 홍두식 차 제가 소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격증이 있어요 홍반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격증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스태프분들이 잘 챙겨주셨고요 반응도 해주셔서 너무 기쁘게 즐겁게 잘 촬영한 것 같고 케미가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게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오케인가요? 저희 갯마을차차차는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드라마입니다. 저희 갯마을 개차 보면서 힐링 로맨스 마음껏 즐기시고요. 힐링하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